부산시가 3차 추경 예산안으로 6543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세 부 항목으로는 코로나19 일자리 사업 지원에 1112억원, 취약계층 지원에 447억원, 자영업과 중소상공인 지원에 532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. 부산시가 상반기에만 3차례나 추경안을 낸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번 추경이 총가되면 부산시 예산은 기존에 비해 4.7% 늘어난 14조 4757억원이 돼 사상 처음으로 14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.